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얼굴 마스크를 마스크라니 얼굴 마사지를 시작할까요? 네 이제 새끼리 피기를 시원하세요? 아이토를 너무 깊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스틱타월을 해야 되는데 손수건이 너무 작네요 아이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아요 제 얼굴이 큰 거겠죠 제가 너무 작고 미안해요 눈을 지른 거 같아요 그냥 Frederick 우리 não 번호 얘기해주세요 뭐요? 컴퓨터 소리가 너무 클 거 같아요 컴퓨터요? 네 철첨 모드로 할까요? 컴퓨터 소리 아 철첨 모드로 하고 오세요 세상이 조용해졌네 그치 이거 뭐예요? 이거 클리어링 토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? 내 거예요 아 그렇군요 두 개로 해야 돼 하나로 부족할 거 같아 뭐 할 때 쓰는 거예요? 이거 피부결을 전원해주는 거예요? 근데 그런 거 뭔지 않나? 자기는 뭐 안 바르잖아 네 맞아요 안 발라서 우회의 포인트 턱수염 아침에 면도했는데 피부결을 따라서 정돈해주겠어요 남은 걸로는 기도해주세요 별로야? 별로야? 아니 귓구멍에 들어갈 거 같아서 들어갈 거 같아서 괜찮아 안 죽어 저 각각의 입력을 어떻게 아 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얼굴에 여드름이 있으신가요? 가끔 느껴요 그래도 좀 양호한 것 같은데 근데 자기는 네 피부가 더 좋아지시는 방법이 있어 뭐에요? 치킨을 여보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 그러니까 자기는 간지러 아니 그럼 자기 머리가 카메라를 가렸을 것 같아 어차피 계속 안가려 아 그래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아프하실게요 아니면 이런 말로 동의도 없으면 할게요 염추를 살짝 할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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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히게 해줄게 제가 별로 없어 할게 이 사람이야 아내를 믿으셔야죠 아 네 믿습니다 염추를 살짝 하신거에요 여기 또 빨부분이 효자가 많다 염추를 살짝 하신거에요 아 면도 때문에 그래요 염추를 살짝 하신거에요 어 그니까 어 원래 면도 나를 갈아줘야되는데 안갈아줘서 염추를 살짝 하신거에요 안되겠다 저 뭐 어 뭐여기 피부가 막 상한다 면도 나를 갈아야되겠다 염 갈아요 갈아주세요 비싸고 비싸도 갈아요 한 번 깔면 오래쓰는거 아니야 그치? 내가 지금 자기 모세혈감까지 들여다보고 있어 콧구멍도 보고 있어 부끄러워 칠불을 느낀 것 같아 그치? 별로 없어 자기는 모공이 진짜 조그맣다 나보다 작은 것 같아 좋은거에요? 좋지 그렇군요 남자라서 그렇지 남자 피부치고 진짜 좋은 것 같아 할게 없어요 그건 할게 없어요 그럼 이제 끝났나요? 아니요 팩을 할거에요 화산재팩을 할거에요 화산재요? 네 그거 화산재 잘 섞어줘야 해요 자 들어갑니다 차갑습니다 어 안되겠다 또 섞어야겠다 아이고야 너무 불 종이 울렸네요 네 경종을 울린거죠 또 바로요? 네 너무 불타는거죠 꽤 많이 넣었는데 물이 너무 많이 넣었나보다 아 생각났어요 예전에 이거 할 때 네 아무리 끓여둬거 괜찮을까 싶습니다 네 뭐라구요? 아니에요 쓸모없다고요? 소리가 너무 컸을거 같다고 너무 가까이 있어요 저희가 다 편집할거잖아요 왜요? 왜요? 되도록 손 안가도록 뭐 이정도 하는게 좋은거 아니야? 어 그거는 좀 가까이에서야 될거 같아요 좌우를 확실하게 구분하고싶으면 이쪽 이쪽 이렇게 왔다왔다하면 좋습니다 어 더 크림같은 체형으로 바뀌었어요 죄송해요 마이크 살짝 건드렸어요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자기의 빡침이 나한테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 몇시야? 여보 몇시야? 한시요? 한시에? 뭐 이렇게 시간이 걸려 백킹해주는 아내가 어딨어요 어디있어요? 어 뭐야 여기있네요 네 여깄잖아요 네 안게왓다 어떡할게요 ㅋㅋ ہ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 진짜 어깨서가 하하하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먹은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보고 괜찮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줄게 이게 아침에 딱 효과가 느껴져 근데 이거 두껍게 발라야되는데 생각보다 자꾸 붉게 된다 많이 넣는데도 원래 팩 바르는 붓이 있는데 안보여 이거는 화장할 때 쓰는 붓 파운데이션 브러쉬 그렇지 그래서 오늘 페인트 칠하던 거 아니지 아니지 그건 벌써 반납했지 그래요 자 이제 입 주변에 담기기 시작할거에요 이게 마르면 얇게 발라야되는데 균일하게 발라야되는데 잘 안발라지 않네요 붓이 붓이 아니라서 흠 만천하에 자기의 백한 얼굴이 공개되는데 어떠세요? 어 지금 안보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셨습니다 아 아 나쁜 부분이 있었네요 잘 섞어줘야되는데 입에서 살짝 모래같은게 씹히는 거 같아? 네 입에서 모래같은게 씹히는 거 같아 아 이게 도가루같은 거라서 나 탈모긴겨 응 여보 어디까지가 머리인가 여보 자기 액자 탈모인가 봐 어 그래서 그거 탈모 샴푸 써야된다니까요 그래 탈모 샴푸 써 나중에 한 서른증만 됐는데 응 가운데 막 대머리 되있을 수도 있어 그럼 안되는데 큰일나 자기보다 너보다 자기도 늙게 보는거 아니야 그러면 어 그럼 자기는 좋은거 아닌가 아니지 신랑이 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좋아 대신 다른 여자들이 눈독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지금도 그래서 괜찮아 약간 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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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너 취향이어서 내가 응 알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이게 마르는 음 시간이 15분이 걸려요 아 진짜요? 네 그동안 나는 뭐랄거냐면 음 음 손 마사지를 해줄거에요 제 손 마사지요?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음 뭐라도 받으면 좋죠 음 음 눈에 너무 많이 안거같다 약간 이거는 그리고 얼굴을 닦아야 꼭 닦아야돼 이게 아마 자기얼굴이 촉촉하면은 좀 천천히 마르고 자기얼굴이 뭐 관정은 너무 건축하다 이러면은 빨리 말라버릴거야 고마워 그러니까 권위에 고마워 야 탭 삶 어 음 탭 음 아 아 잠이 오시나요? 손을 주세요 이쪽 손부터 이건 크림 오일이에요 열어도 돼요? 응 먼저 손부터 뒤로 어설프지? 아파요 아파요? 네 이런거 어디서 배웠어요? 어 어디서 배웠어요? 아니 내일 받으러 가면은 이렇게 해줘 아 진짜요? 근데 생각이 안나 하드 옛날에 받아가지고 제가 한 번밖에 안 받아왔잖아 봐? 어 언제? 의결을 하기 전에 왜 이런 시험공작이 만나기 전에 받아봤어? 아 진짜? 근데 나 만나고 그런 사람은 몰라 자기가 화장하고 뭐 이런거 별로 안좋아하잖아 맞아요 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거지 좀 굳었네 내가 아줌마가 된거 아니야 응 좋아요 자기 네 인중이 건조한가봐 인중이 마르고 있어 한참을 개발하여 지금 안에서 손을 씻으셨나요? 이거 조심하세요 마이크가 가까이 있어요 좀 시원해? 자기끝나고 자기드나 해줘 약간 0.5초 정도간의 정적은 뭐예요? 숨져가 보였지? 감정이 지른 거 같아 소리가 딱 나야 뭔가 한 거 같단 말이야 이렇게 그게 마사지요? 우리 세부가서 마사지 받았던 거 생각나? 네 그때 아팠잖아 난 더 세게 받고 싶었는데 응 아 아파? 아니 왜? 그 세부 우리 갔던 데 있잖아 어 드리세이든가 어 얼마 전에 어 상담했었는데 자기 동생이 드리세이드에 있대 어떻게? 거기서 잃었는데 뭐하는가 직원인 것 때문에 이게 저거 우리 그 안내해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응 어 왜냐면 거기 한국사람 너무 많아서 그래 응 한국인분이 필요한 게 응 사이드로 아 맞다 생각났다 이런 것도 있어 아 네 아 아 맞다 생각났다 이런 것도 있어 시원해? 안 시원해? 뭐가 제일 시원해? 뭐가 제일 시원해? 여기 이런데? 이렇게? 이게 소리가 좀 밝겠지? 거의 안될거에요 그것도 자기 좋아하는게 얼굴 표정에 다 나와 여기가 그렇게 시원하다던데? 여기를 마사지하면 눈이 잘 보인대 갑자기 눈이? 눈이 맑아진대 저기 눈 되게 충혈돼있다 아 그렇지 맑은 눈이야 토끼가 됐나? 토끼 되면 안되는데 눈이 풀렸어요 감고있어 그냥 여기 두피만 어? 두피 딱 두피는 안해야될거 같아요 네 머리 엉클어져요 내가 다시 만져줄게 뒤에만 해줄까 그러면? 네 두피는 안해야될거 같아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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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? 안해? 안 시원해? 알았어. 시원하던데? 여기였나? 이렇게 했어. 여기 헤어샵에서 머리 감고 달래요. 시원해요? 이건 내 관절에서 난 소리에요? 벌써 30분 가까이 있어. 진짜요? 세수하고 올래요? 28분? 좀 마름다운 해야 되는데 아직 덜 말랐는데. 피부 되게 촉촉한가봐. 나 뭐하고 있을까? 씻고 와요? 아니 안 씻어 좀 더 있어도 해야 될 것 같아. 아 그래요? 벌써 피부가 조금 함해진 것 같아. 세수를 해서 그런가? 제대로 닦으려고 했는데 오산 찍어야지겠어요. 응? 응? 오 진짜 대박. 왜요? 피부 엄청 보여졌어. 아 진짜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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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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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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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여보. 얼굴 한번 만져봐요. 여기. 여기 여기. 엄청 밝아진 것 같아. 그치? 다 되셨습니다 손님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뭐 꼽이네 그런 남자였어요 다 되셨습니다 이뻐지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닭에 닭에 닭을 해봤습니다 그치까지 다 되었는때 그래도 뭐 하는거죠?